안녕하세요. 난처여행 104회에 중간에 방송이 잘려 가지고 하나는 올리고 2부로 아니습니까? 다시 아니습니까? 해 가지고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 가지고 설명을 끝까지는 마쳐야죠. 그죠? 되드리기면 아니습니까? 꽃은 제가 다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2부 방송에서는 우리가 전시회 때 아직까지 꽃이 다 치지 못했던 아이들 그냥 지나가며 흘려 가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꽃들이 정말 아니습니까? 멋있는 멋있는 색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이요. 멋있죠? 그죠? 이것도 넬리아. 그죠? 넬리아들인데, 이 아이들도 제가 참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길러 가면서 해 보니까, 처음에는 잘 안되면 이것도 시력이 많이 붙으니까 이렇게 참 정말 아니습니까? 예쁘게 꽃이 아니습니까? 예쁘게 피어 줍니다. 향은 한번 맡아 볼까요? 향은 없습니다. 향은 없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신꽃나라 붉은 것들이 아니습니까? 붉은 것들 이런가지 꽃들, 릴리아들이 좀 많이 필거에요. 붉은 것도 많이 피고 빨간색도 아니습니까? 많이. 이것보다 꽃들이 더 큰 나이들도 많이 필거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나가 바퀴제 가면서 넬리아로 해 가지고 대형 카틀리아를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노빌리오가 아니습니까? 지금 한참 꽃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노빌리오가 제대로 꽃들이 좀 제대로 필거에요. 작년,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금 많이 저희들이 망가졌었는데, 망가졌었는데 그것도 제 욕심이에요. 물을 주는 바람이 아니습니까? 그죠? 조금 꽃들 저희들이 많이 키워보고 발부가 통통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제때때로 안되는거에요. 정말 이거 제가 내가 유튜브 상으로 내가 많이 이렇게 했죠. 그죠? 해 가지고. 이거 내일 주행기 들어갑니다. 이거 주행기 들어 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달을 합니다. 이 누브라색 정말 꽃들 색깔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정말 요거는 다음에 하나 더 나오면은 이게 276번은 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색이 진하게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하고 요쪽에 제가 부양이 한번 쳐다봐 보세요. 건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그래를 길러 봐야 아니었습니까? 내가 정말 아니었습니까? 제대로 된 꽃들 볼 수가 있는 거에요. 그죠?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그죠? 발부가 이렇게 되요. 이렇게 큰 거 된 꽃들 좋게 나오고 여기는 꽃이 치면서도 또 나오고 치면서도 나오고 게이수 꽃들이 지금 저 안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지금 다시 이렇게 피었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노빌리오가 노빌리오가 작년에 내가 저 물을 많이 줬는데 신화를 못하고 올해 바로 꽃대에서 꽃대에서 바로 꽃들어 나왔습니다. 꽃대에서 꽃대를 바라놓았기 때문에 빨리 잘라 줘 가지고 신화를 올해는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은 씨를 이제 이래 가지고 요렇게 씨를 다 맺혀 버렸어요. 맺혀 놨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요 당분간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시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져 나가는데 정말 이게 좋은 꽃들 아니었습니까? 해 갈라간 같으면은 저희들 여기서 좋은 꽃 아니었습니까? 계속 계속 이 암흑잎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반듯반듯하게 좋습니까? 그죠? 요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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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습니까? 그죠? 좋은 꽃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이제 씨를 붙이고 나면은 얘네들의 꽃들이 많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시들기 시작하고 요런 거는 한 꽃대에 두 개씩 붙어 가 있습니다. 붙어 가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그 나라를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한 한 사오십 개 정도 아니었습니까? 붙이는 것 같습니다. 붙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계속 아니었습니까? 좋은 종자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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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나올 거에요. 붙이 발리 하나 하세요. 세미알반 얘는 징그럽게 아니었습니까? 꽃이 나와도 뭐 이게 이게 가지고 가셔 가지고 보셨으면 좋는데 꼭 부양해서 보시라 그러네요. 정말 아니었습니까? 이게 가지고 가셔가지고 보셔도 한참 보실건데 아 부양에서 보시라면 보시고 부양에서 와서 보신답니다. 야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참 저희들이 요번에 요 부작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 팽판을 수입을 해 와 가지고 한 이래 가지고 큰 대주를 여기다 다 붙일 거예요. 붙여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가서 만들어서 정말 내년 전시에는 이렇게 우라마나 아니었습니까? 꽃들을 정말 아니었으면 이렇게 아니었습니까? 멋지게 많이 제일 뒤에 상단에는 이런 돼지들이 아니었습니까? 절배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아니었습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오늘도 난초영행 그 2부 104 2부는 그죠? 간단 명료학이 아니었습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에도 그 쭉 가면서 이제 덴드로병이 이제 지금 아마 다음 중순부터는 아마 덴드로병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뭐 저희들도 또 다음 주 다음부터는 이제 바빠 한 2월달부터는 많이 바빠지겠죠. 그죠? 바빠지는게 덴드로병 하고 뭐 대형 카텔레아 또 그 워크리아나 한 2, 3월에 다시 하면 개화시즌 그죠? 노빌리오 같이 동시에 아니었습니까? 몰리기 때문에 그때는 잘못하면 아니었으면 한 주에 두 번씩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판매방송이 아마 들어갈거에요. 들어가면은 오늘은 이래가지고 미리 내기 식으로 최대한 아니었습니까? 그죠? 최대한 덴드로병은 저렴한 값으로 해가지고 있을 수 없는 가격으로 아니었습니까?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두드려가지고 많이 많이 아니었습니까? 아 이제 그 예용해 주시고 이 이제 그 화려한 막은 또 1년간 또 열심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우리 맥시마도 지금 다시 꽃에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도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1년에 꽃 한숭이가 붙어있어도 계속 이렇게 붙어있더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쭉 그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정말 이런거는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쿠바에서 수입한건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한 70cm 꽃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부작에서 붙여가지고 걸어두고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맥시마도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아니었습니까? 그 끝이 나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 부양이 아직까지도 그랬는데 이번주 다음에 방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화분하고 수퇴하고 미리 단단히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다음주도 수퇴하고 화분하고 이런거 부재를 판매를 할거에요. 비료라던가 가위라던가 이런거 쭉 그렇게 할테니까 한번 방송을 쭉 해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아무쪼록 명품은 명품답게 길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식재 좋은 화분 또 솜씨를 해가지고 그렇게 길러져야 예쁜 곳으로 보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아니었습니까? 최고로 좋은 포에이 아니었습니까? 뉴질랜드 포에이 슈트를 해가지고 제가 화분도 아니었습니까? 부양토분에 딱 심어져가지고 저는 나가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기 때문에 정말 이래가지고 최소한 제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내가 기르는 것처럼 그죠? 저는 정말 제가 이 나논에서 제가 기르는 것처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지 그냥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판매하려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받아보시면 알거에요. 얼마만큼 신경 쓰시는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었습니까? 받아보시면 아실거에요. 택배를 받아보시면 이 추위에 그죠? 한개라도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중삼중 저희들이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니까 아니었습니까? 그죠? 잘 혹시 또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시더라도 바로 바로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때 문의해 주시면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하고 대한민국의 난초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부양이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이게 난초여행은 방송은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은데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얼마나 앉지 않은 시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또 난초여행은 새로운 기분으로 난초여행 그죠? 우리 이제 난초여행 열차를 아니었습니까? 또 예매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매를 해가지고 예매를 해가지고 1월달에 내년 1월달에 아니었습니까? 그때 또 신나게 아니었습니까? 하나 동안 달려갈 수 달려갈 수 있던 그런 열차를 한번 운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착역에 와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암호무탈하게 잘 와주신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과 함께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난초여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